이거 하나랑 서브에 왔으면 어떤 거예요? 근데 이거 치즈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 소스가. 알아서 소스를 다 만들어 주세요. 힘 받네. 아, 힘 안 받는 거 뭐예요? 인정차단이야? 지금 나와서 출발했어요. 원래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기차가 매진 돼가지고 지금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한 6시간 정도 가지고. 와, 하늘이 엄청 이뻐. 근데 뛰어야 돼. 제가 지금 버스가 길을 이상 안 들어가 가지고. 오, 씨. 빅토리아 코치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이게 보이면 티켓에 561, 843 보이시죠? 이게 561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환승을 할 때 다음에 이제 843으로 타는 거리. 자리는 따로 앉아보지. 어느 때나 리드로 가고. 리드에서 욕으로 갑니다. 이제 843번이 있어요. 843번이 여기 이제 와서 오른편으로 가면은 또 여기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환승을 해가지고 욕으로 가면 됩니다. 욕으로 가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번씩 있어가지고. 지금 요크에 내렸습니다. 옆에 내렸는데. 우중충해요 우중충. 몇 날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그런지. 일단 주변에 뭐가 없어요. 숙소에서 지금 풀고 나왔어요. 근데 성벽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거리도 엄청 이쁘고. 감성있다 진짜로. 근데 내일 비 온다 해서 엄청 우중충한데. 지금 절대 늦은 4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헉. 헉. 블레이지 샷. 감성있다. 아니 그리고 요크가. 이런 소도시로 유명하고. 보통 단일치계로 많이 온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좋은 것 같고. 날씨 좋을 때 오면은 진짜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우리 세진이 꼬셔서 여기 가자. 추러스. 추러스. 여기 수업을 꼬셔서. 오케이 인정?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여기 추러스파인데. 추러스. 나중에 오면서 추러스? 추러스. 개피? 야 추러스 진짜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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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크 진짜 이뻐요 거리가. 일단은. 여기 오후 5시되면 물을 다 닫아서. 지금. 빠르게 마트에 가려고 합니다. 대형마트도 진짜 오후 5시되면 물을 다 닫아서. 요크 오는 사람. 밤 늦게 오는 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랑. 서브웨이 왔으면 서브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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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뭐 먹을래? 빵. 먹는거 있어? 어? 플랫브레드 없네. 어? 플랫브레드 없네. 좋겠다. 허니호트 먹을래요? 그래. 아. 물을 넣으면 화이트, 브라운을 넣으면 화이트와 브라운을 넣으면 좋겠다. 아. 화이트? 그냥 사카바디네. 아. 화이트와 브라운 밖에 안된다는데. 아. 화이트와 브라운? 네. 아. 아. 서브웨이는 처음 한국말로도 못 시켰는데. 아 그래? 아 진짜 하도우니 구독자분들은 잘 시키시나요? 저는 한국말로도 서브웨이 못 시켰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치즈를. 우리가 정한 정하는게 아냐 다 넣어주실 때 소스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스 못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원래 보통 물한테 물어보지 않아 이거 뭐 아니 소스가 알아서 소스를 다 만들어주세요 원래 그러는 건가 여기는 영국은 좀 다른가 다 만들어서 알아서 다 만들어주시고 난 야채 뭔가 있나 이런 것도 안 물어보지 근데 이게 가능해? 쟈훈이 주문하는 거 봐야 될 것 같아 20? 20 없는데? 20 없는데요 그래? 동전 볼까요? 동전은 안 돼 50달에 내면 안 돼? 네 그럼 뭐라 해 아 only 15 팀 죄송해요 죄송해요 뭘 카드로 계산할까? 팀 받네 아 20 안 받는 거 뭐예요? 인증차별이야? 잔돈이 없대요? 상현이 없대요 상현이 없대요 상현이 없대요 아니 뭐지 어쩔어 왜 왜냐면 잔 돈 지들이 바꿔야 돼서 그런 거 저 하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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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는 50 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